문화재단 예술동아리 행복 예술단 동아리님들이십니다. 회장님,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 이제 특별한 문화재단 소속의 문화 동아리 성공의 도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성공의 도단에 많은 사랑해주시고요. 제가 이거 시작한지 한 논도 좀 더 됐는데 공사를 거의 100개 정도 해가고 있습니다.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취임필은 어제라고 그랬죠? 얼씨구 좋다 봅시다. 얼씨구! 지호하자! 잘했다! 행복라인 예술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명성! 박관심의 나무였으며 1차 2차 간 3차 군대 태우하라 신대 예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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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